아, 뭐야? 기차가 도착한 거야? 몇 시나 되지? 4시나 다 돼가요. 날이 벌써 밝았어요. 도대체 기차가 몇 시간이나 연체를 하는 거야? 아, 벌써 3시간이 넘었네.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좀 모를래.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여기까지 와서는 그냥 잠들어버렸어. 앉자마자 그냥 잤다. 야, 너라도 좀 깨워주지? 전 벌써 또래신 줄 알았죠? 전 벌써 안 담아요. 아니야. 마차에 지금을 시켜요.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야. 우리 라네스카야 아주머니가 프랑스에서 5년이나 서셨으니. 이리 오세요. 빨리, 빨리. 꼬마들 방. 엄마방에 보라색 방도 모두 그대로 해요. 이 장아가 교신할까? 예찬이 됐어. 정말로 하자! 마이크라고 놓으면 안돼요? 마이크리 정말입니까? 아니 정말 대단한데요? 아가씨! 고고 싶었어요! 오는 동안 나의 밤이랑 잘 못 갔어. 제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. 고생하셨어요. 그런데 지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? 또 뭔데? 예삐오도프 아저씨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할 거예요! 저는 앞으로 3주를 다시 뵙겠습니다. 오셔서 전 정말로 볼게요. 다음에 어떻게 가지? 아 그리고 그 동매장 일이 열심히 서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. 연락을 주시면 제가 5말로 볼까요? 세상 만사 무슨 소용있나요? 친구건 저주건 무슨 소용있나요? 아 기분 좋다 만돌린지니까. 그건 기타예요 만돌린이 아니라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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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빠진 사람에겐 이게 만돌린으로 보이는 거라고요. 당신이 내 사랑 받아 준다면 나 얼마나 기뻐.. 아니요 이거네! 우리 아니야! 우리 사랑이…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. 그렇지? 자 이쪽으로 와, 여기 앉자. 들어가! 들어가! 자리 가! 이놈이! 저리 안 가! 야샤, 들어가. 네? 우리 만년 대학생께서는 언제나 아가씨의 관계를 하시는군요. 언제나 저세 실이군요. 대학생인데, 형. 아직도 맨날 대학생만 대학생이야. 그 농담하지 마세요. 진자심이 없어요. 화났어. 화났어. 웃음. 그렇지? 일단 하나만 물어보죠.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거야? 이 성실하고 능력있는 노빠이. 성실하고 능력있는 노빠이. 이따가 혀odus, 라이브 정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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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